정지후, 정지우 이름부터 헷갈리겠다 그거 아까 전달했는데 누구한테요? 짜잔! 저희 집 개몽거리에요 후들! 세 살! 지우씨 혹시 제 주인님이 돼주시면 안 될까요? 그 사람 좋아요, 싫어요, 귀여워요 정 대리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무슨 취준 빨리 배우긴 하거든요 동료나 파트너 말고 연애할래요? 너무 예뻐요, 지우씨 그럼... 밟아드릴까요? 就ungkin 아니구요 좀 부탁드려요 fr